제주노 단어입니다. 가볼까요? This This Okay, 다음 Dog do Dog do 다음 어 Lost What is it? Lost I don't know exactly Lost Lost O O No, that's not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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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갔단 말이야 지금 과거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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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럼 다시 여기에서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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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hat is it?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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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계속해서? 어... said 오케이 그럼 said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말하자 say is said 디드 디드가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어... lose는 무슨 시인데? 어... 하다시 하다시인데 지금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두 두가 들어있는 원래 모습이죠? 이 속에서? 어...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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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foot의 특이한 점은 발을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데 여럿일 땐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얘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at the beach at the beach at the beach at the beach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계속해서? 어... last week last week last week last week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왠에 대한 대답이죠? 왠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 with...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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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without sacks 한 뭘까? without s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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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몰라?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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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ook 한 뭘까? without the book 어... 그 북 그 책 없이 그 책 없이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어... to my best to my best to my best 그런 단어도 있나? 아 try my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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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id not w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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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무슨 뜻이었어? 어... 씻... 씻지 않다 씻지 않았었다 이 말이죠? 네 오케이 그러면 씻었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뭐가 일단 없어지면 돼? did 아, did가 없어지면 돼? I thought not이 없어지면 되겠죠? 네 그쵸? 응 그러면 얘랑 얘랑 합쳐야 되네? 얘랑 얘랑 둘이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지지? 와시드 와시드가 만들어지고 와시드의 뜻은? 씻었다 오케이 와시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다시는 하다시인데 디드 디드 디드가 들어있죠 그 다음? 에브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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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웨어는 6가지 질문 중에 네 어 어떻게? 어떻게 그랬더니 어디에서나 이럽니까? 어디에서라는 질문 아니에요? 네 어디에서든지 외열에 대한 대답이네요 어? 여기 외열 있네 네 그 다음? 음 어 어 어 트라이드 트라이드죠 트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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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드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트라이드 속에 디드가 들어갔죠? 어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음 어 얼 뭐라고요? 얼 월 월 월 월 월 월 월은 월은 하다시 하다시인데 뭐 속에 뭐 들어갔다? 원래 모습인 월 속에 뭐가 들어갔다? 디드 디드 디드가 들어간거죠? 계속해서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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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 뭐가 들어있죠 지금은? 두 두가 들어있으니까 원래 모습이죠? 네 월 월 월 그러면 문장 속에 월즈가 있으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음 비 하다 하다 비동사요 비동사죠 하다시가 무슨 하다시입니까? 비동사이죠 오케이 그 다음 위 위 위 위 그 다음 왠 응? 왠 이랬던가요 발음이 원 원 원 원은 뭐 속에 뭐 들어가있다? 윈 안에 기드가 들어가면 원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To win the contest. To win the contest. To win the contest. OK. 아직도 못 외우고 있어. Bejuno씨.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기는 것.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기기 위하여.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기기 위하여. 어떤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기기 위하여.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겨서. 왜? 다음번에 물어봐도 모르면 딱밤이야. 얘는 뭐라고요?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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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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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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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 the house 한번 쓰세요. inside the house. 그 집 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의 동어리야? 어디? 어디 인사이드 하우스? 계속해서? 어... Where? Where? Where 속에 디드가 들어가면 뭐가 튀어나오지? 음... Or Or Where? Speaking 해라 Where? Speaking 하냐? Speaking 하고 있냐고? 네 Where? Where? Stepped in Stepped in Stepped in 어... Smell super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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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ll의 뜻은 냄새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다란 뜻도 있어 여기서는 이 뜻이야 네 Super bad한 smell이 나다 What's smelly? Sm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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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lly는 무슨 씨야? Smelly는 Sm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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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이 뭐냐고? 냄새가 나는 이었지? 냄새가 나는 이었지? 냄새가 나는 이었지? 냄새가? 무슨 씨야 그러면? 그러면.. 어.. 무엇.. 이 뜻이 다 보여주는데 무슨 씨인지 모르겠습니까? 음.. 어떤 씨죠? 어떤 씨? 네.. 어떤.. 어떤.. 냄새 나는.. 어떻게 해서? 컨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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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Because of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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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because of you 한 번 뜻일까,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너 때문에라 뜻일까. 오케이. 계속해서. 어. 디즈. 디즈겠죠. 디즈. 디즈는 조심해야 될게. 가까이 있는 거 하나라 그랬어요. 여러 개라 그랬어. 여러 개요? 디즈 북 하면 안되고 반드시. 뒷북. 이렇게 해줘야 돼. 디즈 풋 하면 안되고 반드시. 디즈 풋. 디즈 풋. 여럿의 형태로 와줘야 돼. 투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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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메이크의 네 가지 뜻이 뭐라고? 어. 만들. 만들. 만드는 것. 만들기 위한. 만들기 위하여. 만들. 만들어서. 만들기 위하여. 만들기 위한을 붙여서 외우면 쉽잖아. 만들어서. 만들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위하여. 마지막 뭐?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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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스멜리어엇. 스멜리어스드. 스멜리어스드. 어. 어... wash it. washed. 이렇게 해서 feet. feet.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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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숙제 여기 써 놨어요. 틀린 적 있는 거. 다섯 번 쓰고 뜻 한 번 쓰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읽기 연습이죠. 수고하셨습니다.